아, 이게? 음 그대로 하잖아. 아, 알았어. 아, 방금 나 그거 어쨌든 방금 킬 엄청 많이 한 게 있어가지고 나 그것도 따로 녹화해놨어. 아, 설마. 아, 뭐? 아, 이면 싫어. 아 예! 아 로커 작전 아 참 뭐라고? 형 팀을 일단 그대로 할까 그냥? 적으로 만나? 어떻게 바꾸지? 팀 바꾸기 있는데 그냥? 형 어느 팀이야? 아 팀이 있구나? 너 어디냐? 나 US 나 US 왔다 너 좌차 그럼 내 분대로 들어와 아오 들어왔네 내 분대로 딱 좋은 애들만 있어가지고 잘하는데 아마도 나 포함으로 아 너한테 부활할걸? 에이씨 그냥 부활했네 마지막 바깥쪽에 있거든요 야 아까 너 헬기로 RPG로 너 헬기 박살낸거 진짜 기분 너무 좋다 내가 헬기 되는 지금부터 기분 너무 좋아 아 근데 바주카가 더 그걸걸 근데 바주카가 더 죽이기 쉬울걸 아무래도 아니 솔직히 바주기도 힘들잖아 특히 아까 그 상황에서는 근데 아까 그 상황에서 너 나 봤어? 에? 뭐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봤거든 아니 내가 너 헬기 보이길래 그러나 내가 가사타고 내려갔거든 근데 우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니 헬기가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그냥 쐈거든 근데 맞았네 너 어딨냐? 너 밖으로 아무도 안 와 형 전부다 밖으로 가 지금 밖에 아무도 없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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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가 뒤로가 그냥 지금 아무도 없어 진짜 뭐야 이거 다 본가 얘네들? 저 위에 있는 건데? 아닌데 다들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밖에 있는지 모르나봐 이 가자 이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오우씨 이 가도 좋고 아 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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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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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자 이 무슨 수레자켓 다니고 바보들인가요? 어? 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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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? 죽여봐 아니 나 아직 안 죽었어 쟤 좀 죽여봐 저기 있다 아 진짜 저기 있다 앞쪽에 있어 앞쪽에 잡았어? 잡았다 한명 잡았어 두명 되있다 두명 우리 분 다 죽인거 같은데? 다 죽었어 Commission 잠복하고 있었네 뒤 봐라 뒤 진짜 안돼 아 지금 얘네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어쨌든 씨 먹었어 씨 먹었어 됐다 좋아 나쁘지 않아 오 이따 우리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Count 난 넓은 장소가 좋더라 이렇게 몰리는거 보다는 너 움직아봐 빨리 됐다 가자 일단 여기 뚫고 어 잡았다 잡았어 축하 축하 형 밖으로 나가봐 나도 나한테 흔들하게 잠깐만 밖으로 나갈게 잠깐만 일로 가나? 아 일로 간다 몰라 제대로 가는거 맞는거 같은데? 어 밖으로 나온다 잠깐만 나갔어 아 어지러워 왔냐? 위로 올라? 어 왔네 아 맞구나 아 지금 애들 우리 팀 아무도 밖으로 나온 애가 없어 뭐야 뭐야 애들 엄청 많이 왔는데 다 뭐하는 짓거리야 애들 아 나 죽었다 망한 줄 탈 어 이상한 RPG보다 형 여기서 공병보다 북이 더 죽을거 같은데? 네 내가 RPG로 방금 두명 잡았어 아 진짜? 안에서 한명 밖에서 한명 아 형 죽지마 죽지마 아아 아아 스테이 얼라이브 맨 이거 내가 뿌릴게 아 뭐야 아 박격포 야이 오버파워드 박격포냐 아 박격포 짜증나 누가 저 벤즈메이씨 박격포 하는거 어 뭐야 아 뭐 나 왜 아 내가 바꼈구나 박격포 조심해 아 나 저기 의무병으로 바뀌었다 운명이 더 좋긴하지 일단은 여기서는 아니 아 저 3분이구나 알았어 3킬 다 됐으네 아 흠 난 박격포 진짜 허 지금 잡으려면 박격포가 최고거든 박격포는 맨날 뒤에 있어가지고 망한 자식들 어우 씨 똥싸게 돼 아 술팀 바꾸자 잡았다 오 야아 맨 더블킥 어디있을까 준비했어? 가자 또 잡았다 됐다 한 명 잡고 아 누가 나 좀 살려줘 어떻게 아니 살릴 살릴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있어 살려줘요 그럼 죽었어 완전히 이거 A 하는 걸로 살려야돼 어우 죽겠다 아 죽었다 내가 살린다 아 야 보급병 저기서 술팀 달렸어 야 진짜 벌이 던지네 그냥 많이 죽였다나 러스라이냐 어떻게 죽은 거야 아무리 봐도 맞을 각도가 아닌데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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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퍼를 해볼까 좀 스나이퍼를 하더라도 잡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있을 것 같은데 뭐 뭐야 있어 있어 아 쳤다가 여기 도망가는 거 봐 내가 한 대 맞추니깐 맞추니깐 발은 도망가 근성이 없어 근성이가 아나 박격호 박격호 아나 도망치고 있는데 아따가 씨 마나 박격호 아 아 숨자식 앙 야야야 씨에 있다 씨에 누군가 아닌가 아니구나 얘네 밖에 아무도 없으면 안전했는데 아휴 얼핏으로 쏴듯이 메트로도 하냐고 얼핏이 인마인더 아니지 얼핏이 인마인더가 아니지 얼핏이 뚜루파머 이라고 아 뭐야 아휴 아휴 망했다 지금 애들 밖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 형 밖에서 들어오는데 막아 그래 왔다고 들어온다 아 큰일 났다 아 진짜 아 밖에서 다 왜 안가고 있어 계속 죽으니까 안가는건가 아 잘못된다 죽어도 내가 살려줄까 돈 마인드 알 리바이블리 니 얼굴이나 리바이블를 여기 한 명 죽였다 살려줘 어 살았다 살았다 아 살았다 아 살았다마다 죽었어 여기저기타고 있는 데가 있구만 어 뭐야 응 아 같이 죽었네 리본데가 제일 잘나가 다 죽었어 그래 니 얼굴이 잘나간다 우리팀 다 죽었어 근데 이러다가 C하고 저 밖에 뚫렸다는거는 C하고 B도 공격당한다는 얘기인데 야 잠깐만 야 C에 있다 이럴 줄 알았어 A다 A A A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밖에 아무도 없다 싶었어 아 진짜 A A A A 아싸 된다 나는 어떻게 이거 중간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혼자라도 나는 남보다 망할 B B B B B B B B C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C가 제일 급한데 아 지금 A가 제일 급해 A 막았어 A 막았어 A 막았어 A 막았어 아 근데 아직 다 못 막았잖아 우리집 못가 있어 아무도 안가셔서 아 아직 막았어 C가자 아 지금 A나 이는 애들 다 처리하고 와 A나 둘러봐 둘러봐 아 샷권 우리팀 뭐하는거야 왜 아무도 밖에 안나갔어 이렇게 하면 티켓을 아 티켓을 최대한 남겨내는데 아 A에 저기 있는 것 같아 얘들 다 막혀있어 지금 맵보면은 알았어 간다 아나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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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A에서 밖으로 가 A에서 C에서 올 생각하지 말고 지금 A에서 밖으로 나왔어 아 B에서 나왔어 어 A에서 잘 됐어 아 B에서 잘 됐다 지금 C가 완전 막장이야 지금 밖으로 나가는게 알았어 알았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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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나 밑에 이씨 숨어있었냐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누워 잡았네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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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나만 죽는다니까 다른 애들 나 아 살아나 살아나 도망쳐 체력 1%야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행복하니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고등필이면 아 아 대사를 못 외웠어 스나 잡는 사람 없냐 아 나 빨리 잡아봐 나 스나 아니야 근데 아 근데 버티기만 해도 상관없어 일단 죽으면 스나이크를 바꿔야지 아 아 미쳤다니 아 참 이거 어디냐 왜 엉뚱한 사람 사지지 야 뒤쪽에 뒤쪽에 뒤쪽 밖에 뒤쪽 안으로 들어야 되겠는데 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야 시 위험한데 시 에 시는 좀 위험하네 시 털린다 야 시 털린다 형 들어가 버려 야 시 털린다 야야야야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밖에 맡는게 우선이야 우리는 밖에 맡고 다른 사람들은 씨를 맡겠지 알아서 뭐야 아 밑에 또 있네 어 야 씨 먹겠다 아 큰일 났다 먹혔어? 아 우린 D먹었어 우린 D먹었어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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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B마라 B 아니라 야 D D D D D 많다 지금 빨리 씨를 타라 해야지 지금 D를 발판으로 씨를 타라 D를 버리고 씨를 먹어야 돼 D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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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를 먹으면 돼 일단 너 C먹어봐 나 D에 있는 애를 좀 타라 나 D에 있는 애를 좀 타라 나 D에 있는 애를 좀 타라 나도 지금 D에 있거든요 아 나 막장이야 지금 막 비씨를 하고 난리 났어 Frank 멍청아 내가 살아있어 D는 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D는 버려야겠다 N를 먹어라 일단 일단 빨리 나한테 스펀이나 하세요 디디 지금 먹고 있어요 잠깐만 니가 여기 있었구나 너랑 같이 있었네 아 죽었다 디디 먹지 않았나 아직 아직 안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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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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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었다 살아났어 아 진짜 뭐야 디디 죽기 디디 죽기 씨가 먹힌지 디만 지키면 돼 망해네 저 팀 지금 다 먹혔어 C만 막으면 돼 C C먹으러 갑시다 어디 가자 1대1도 하네 9원 약자 스판 다인을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 스판하다가 지금 C먹었나? 모르겠고 지금 나는 E를 지켜준다 안아 오 잡았어 C 이긴다 이긴다 잘 때리기 아우 팀이네 깜짝이야 나 헷갈려 지금 B에서 A로 가고 있어 B에서 A로 가고 있어 형 A A 지금 B에서 A 적팀 다 B에서 A로 가고 있어 아 근데 지금 C가 아 A 먹힌다 A 먹힌다 A 내가 맞잖아 B에서 A로 가고 있다고 A로 가고 있어 A 다시 타락했어? 알았다 알아 뭐니? A 먹었어 근데 좀 뺏기고 있는 기분 그런거라고요? 여기 적 숨어있다 아아 2명이네 아 1명이요? 다이닌 무지하게 많이 하네 어 야 맨 어 아 죽었다 아이씨 지금 우리팀 살짝 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야야 우리 이..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흠 이길 수는 있겠는데 지금 살짝 아니 여기서 어차피 다 먹해도 우리가 이겨 아 야 살짝 빌리는데 야 저기 뭐 설치 야 우리 A 바깥쪽이 뭐 설치니 있다 아 그래요? 아 저거 신호 저건 무시해도 돼 단지 스판하는 것만 없으면 되는데 스판하는 거만 저건 신호기야 신호기 신호기는 무슨 역할이냐는데 그러니까 적팀 움직이면 그거 보여주는 거 아 그니까 그것도 없어야지 귀찮아 어차피 그거 죽으면 사용자가 죽으면 사라져 들어가지나 아 C 먹혔네 들어가지네 C가 먹힌다 아 칼났네 아 C 먹혔어 C가 먹혔어 됐다 세상에 말이야 C 다시 먹고 있다 아이고 나 지금 C 지금 C 뚫었어 내가 뚫었어 C 먹고 있어 C 먹고 있어 빨리 와 빨리 가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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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가 털고 있어 지금 우리가 털고 있어 크로즈가 2백 오케이 크로즈가 2백 오케이 아 오우 C 우리 다 나갔어? 괜찮아 괜찮아 으아 안다가 C 아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야 C 밑에 있다 한 명 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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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밑에 오우 다섯 명 여섯 명 오우 C 야 C 막아라 C 진짜 온다 오우 저 모르는 거 봐 아 샛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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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샛권이 뚫었다 아 샛권이 뚫었다 오케 더 왔다 아 뭔가 재밌는 거잖아 짜본 보다는 살짝 막장이다 거의 상하이 솔직히 상하이보다는 긴장감은 높아져 근데 논문은 막장이야 아 재밌잖아 재밌으면 된거지 계속 막 상황이 C같고 바뀌고 C먹히고 D먹히고 재밌잖아 그래 D업가셨다 아 네 아 샛권 슬로우드 아닌데 날 어떻게 준거야 슬로우드 아닌데 날 어떻게 준거야 아아 참 오케이 감사감사 소생 추락 당연하지 아하 어 다 왔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야 소생 시켜주면 헬스 수 안 올라가지 예 형이 따로 그거 헬스 몇 번 해야 돼 으악 아 D치 옛날엔 그거 체력 100%였는데요 3에서는 좀 바뀌었어 그.. 바뀌야지 난 예전에서 그냥 100%가 더 좋은데 형 조심해요 우리 팀 한 명 죽었어 형 죽었어? 아니 아 아 아 이거하고 살릴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 아 살릴 수 있어 기다려봐 아 죽었다 아 디치 야 C 바깥쪽에 저기 있다 아 상관없어요 지금 그냥 막해도 돼 막 나가도 돼 막 나가도 돼? 그렇구나 어려워 그냥 다 후퇴해도 돼 우리 지금 그래도 이겨 다 후퇴해도 우리가 이겨 지금 별로 상관없습니다 와 이거 C E 공격 맨 E 야아 이거 적바락 진짜 많다 C 김제껏 구걸한다 오 오 앗 오 아 에어얅 오 오 항아리 막장인데 지금 아 컨트롤 아 내 끈에 스틱언니 아 아아 에스파리오 안 돼 가 이씨 아 치퐁 원 없다 아 치퉁 권총받게 권총으로 이겼다 막판 킬은 권총으로 야 막판에 지금 킬수 다 채웠어 나 킬수 엄청 0.5였던 점 킬 대시 막판에 킬 대시 다 채웠어 레벨 14 난 왜 이렇게 공병이 좋지 난 공병이 치즈인가 보죠 뭐 화살탄도 있어? 헐 아아 널 이 에이 왜요? 아냐아냐아냐 자 녹화는 여기까지만 어? 한판 더? 아니? 잠깐만 아! bake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